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년 전 가격의 2배 수준인 10억 50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재건축이 진행 중인 마포와 용산, 성동구의 상승세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집중된 아파트를 피해 다세대 주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값이 저렴하다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6,500여 건, 2008년 4월 7,6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 12년여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큽니다. 아파트에 대한 이딴 규제로 투자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다세대로 관심이 쏠린 겁니다.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저가 주택 이렇게 막 내려가면서 최고 마지막 단계가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인데 그쪽까지도 거의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내놓은 규제들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 주거 형태별로 풍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전세의 문턱이 높아진 점도 수요를 늘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실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102.4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다세대 주택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대비 황금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단순히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정부가 서울 수도권과 세종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 국세청 인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건데 시장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 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국세청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8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KF에서의 점검 대응을 가일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나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 또한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거래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이 의심될 경우 내사의 착수, 형사 입건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발언에 따른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의 금융감독원처럼 국토부 산하에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집값을 통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제 금융 규제, 정부 감시와 개입까지 더해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세 저항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만 가져올 거란 비판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장에 신뢰를 주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같은 방향만 또 계속 가속으로 질주를 한다면 저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세 저항이 더욱더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더욱더 경제를 망치는데 부동산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8.4 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지정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력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한국경제TV 심장vana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